팬키, 잘 부탁해. 아 팬키, 너 에임 뭐야? 팬키 너 에임 뭐야? 쏘글! 야야야야야야야야! 야! 야이 관통 아니야? 관통샷 아니야 이거? 야이! 야 인하야! 응? 너 나랑 게임하자. 인게임? 파일 월드 할래? 파일 월드가 뭐야? 파일 월드가 뭐냐고. 파일 월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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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재밌어 그거? 재밌다는데? 사람들이 지금 신작 게임이라고 엄청 많이 한다는데? 잘래? 그래! 나 오늘 일찍 잘라 했는데. 어쩔 수 없지. 여보세요 정인아 씨? 하비야! 에휴. 저 깔았어. 야 튜토리얼 있어. 너 튜토리얼 한 번 해봐. 썩을. 튜토리얼 있어? 근데 어차피. 아 아닙니다. 말을 아끼겠습니다. 아니야. 막상 들어와 보면 그렇게 비슷한 거 같지는 않아. 야 너 눈치 좋다.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예지해고. 이게 성경 지명인가? 하비야! 하비야! 하이! 하이! 너한테 튜토리얼 뜨지 않았어? 나 튜토리얼. 야 야 야 야. 패자. 그럼 필요 없어 일단. 패 패. 죽어 죽어 죽어. 아니 오자마자 계속 싸우네.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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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어디 어디 어디. 죽어 죽어 죽어. 뭐야 야 저거 뭐냐? 야 저거 뭐야? 왜왜왜왜왜왜. 저거 뭐 있어? 뭐 뭐 뭐 뭐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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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뭐야? 34렙이야. 죽여! 아니 못 죽여. 우리 죽어 인하야. 인하야. 야 야 야 야 야 야. 타비야 타비야 패스 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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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. 패스. 타비야. 패스 패스. 갔다. 실제로. 실제로. 가. 리부를 한다. 인하가. 갔다. 가. 아아아. 이거 재밌다. 재밌다 타비야 이거. 여기 짓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. 에. 타비 기다려봐. 재료 갖고 올게. 어디 뭐해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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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죽어. 타비야 재료 갖고 왔어. 잘 있어. 아 그만 빼 그만 빼 애들을 그냥 벨톡 씻길 예정이야 너 투리얼 안 하니? 투리얼? 투리얼? 투리얼 해야 돼? 아 투리얼 있구나 위에 어이가 없네 야 타비야 타비야 응? 다녀올게 어딜 어딜 다녀와 재료수집 아니 미친거 같애 야 로롱이 패야 돼 로롱이 패서 로롱이 아무것도 못해 타비가 트레이너고 히나가 포켓몬스터 같아 타비야 니가 트레이너고 내가 포켓몬스터래 너나 가라 타비야 야 타비야 내가 고기 이런거 많이 구해봤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고기가 아니기는 해 뭔데 그러면? 니가 튜토리얼을 해야 우리가 강해지지 아 내가 튜토리얼 해야 강해져? 아니 너도 어느정도 알아야 같이 강해질거 아니야 아 이리 와봐 헬스피어를 제작하고 싶어? 어 어 야 타비야 일로와봐 은하야 말을 들어 야 타비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반짝 낀 돌이 있어 응 봤어 주먹에서 피나겠다 야 아 누르 누르을 주먹으로 히나고요? 이름도 잘 나오지 않을까? 이나야 제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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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 있다 뭐 뭐 저기 뭐 있는데? 저기 몬스터 있는데? 야 얘 16의 성공 몹이야 죽여볼까? 우리끼리 될려나? 야 야 야 쟤가 나 봤어! 쟤가 나 봤어! 타비야! 나 도망갈게! 와 이씨 미친! 타비야. 야 히나야 얘 아니야 얘 야 야 야 야 타비야 도망가자. 야 나 도망가자! 타비 괜찮아 죽어도 다 살아나면 돼. 누가? 타비 어딨어! 유나야! 너 죽었니? 뭐야 얘? 날 죽었어? 유나야 날려고 반대로 뛰어 반대로 반대로 뛰어! 반대? 뒤로 와 뒤로 뒤로 뒤로! 타비야 어딨어? 나 여깄어. 유나야. 너 왜 기호 다녀? 너 몇 초 남았어? 나 36초. 살려 이념아. 너 삐질래? 달렸죠. 어 이사람 이 사람 싸울 수 있네? 잠깐 총 치사잖아! 총 치사잖아! 솔직히 총 치사잖아! 솔직히 총 치사잖아. 인정? 야 야 야 야 가까이면 못 쏘네 이 사람. 야 야 야 야 야 야. 청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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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내놔. 야 근데 총 안 준다. 야 얘 총 있는데 얘 완전 포접인데? 총 있는데 총을 한 대도 못 쏘는데? 유나야 너 NPC를 죽였어? 아! 왜? 쟤? 레벨 떠 있길래. 나 지명 준비 당했는데? 유나야.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? 왜? 왜 이거 큰일 나? 힐 난다기 보다는 에반데? 왜 나 지명 수배 당했어? 이제 사람들 나 잡으러 오나? 나중에 잡으러 오지 않을까? 괜찮아. 나에겐. 어? 나 죽어? 야 나 죽었는데? 아니 나 왜 죽었어? 아니 갑자기 죽었어. 누군가 널 잡으러 온 게 아닐까? 나 이나야? 썩을. 썩을 놈들. 아니 썩을 놈들이 아니야. 네가 NPC를 죽여놓고 뭘 썩을 놈들이야. 아니 비겁하게 총 쏘어. 나 정중당랑이 맨 주먹으로 싸워야지. 인간 된 도리로. 아니 인간은 도구를 쓰는 동물인데 그럼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아니 그럼 나도 총. 나도 총좌. 콜라 주먹에 굳은살 오질게. 굳은살이란 영광의 상처를 뜻하지. 히나가 놀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. 아니야 나 안 놀아. 나 지금 나 쟤를 다 모아서 가고 있어. 알겠어. 아직도 주먹만 있는 건 아니지? 어! 아니야. 오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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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! 아니야! 아니야!! 나 주먹만 있는 거 아니야. 나도 알아. 인하야. 나도 믿어? 아 그럴 리가 없잖아. 지금 지금 몇 번에 했는데. 아니 그럼. 인하야. 난 너 믿잖아. 믿고 있어, 인하야. 우리 처음 봐서 지날어. 그럼 그럼. 문양아 잠깐만 기다려 봐. 타임. 어어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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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! 쏙쏙쏙쏙쏙 아직 발타바들 안 해! 네가 그러니깐 짐승인 거야. 신아야 아직도 주먹만 쓰는 것 나니? 아냐 나 이제 포켓만 쓸 거야. 나 이제 포켓만 쓸 거야 이러네. 응 나한테 주먹만 쓰는 거 아니잖아. 어어. 어? 초롱이 잡아 못 같아 땅 타입이네 풀 땅?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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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아야! 초롱이 한 번 생긴 거나 보자. 아.. 어? 어? 귀여워! 야 나 이리 와! 이리 와! 야 이리 와. 잡았다. 이렇게? 초롱아. 야 초롱이 죽으면 어떻게 돼? 죽으면 죽는 거지 영혼 남던데? 아까보니까? 안 돼! 안 돼! 초롱아 죽지마! 야 초롱이 센데? 초롱이 들어와! 그니까 번역도 되게 잘 해놓고 애들이 웃는 거 개척이야. 애들이 웃어? 응. 나 가는 중. 몰라 졸라 귀여워. 나 맞어. 맞어? 이거 봐봐. 하나 둘 셋. 아 귀여워. 졸라 귀엽지? 야 내려놔 내려놔. 또 와가지고 걔네들이 개 내려놔. 걔가 죽는단 말이야. 애 자는데? 아 귀여워. 이거 침대라서 그래 침대라서. 이거 봐라. 건축하지 않아? 얼굴봐. 아 귀엽네. 뭐야 로롱이 뭐해? 야 로롱이가 돌 들고 간다 미친. 왜? 아니 돌 개게 만드니까 돌 들고 간다. 아 미친. 아니 개 귀여워.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? 아니 상자에 넣어놓는데? 아니 얘는 그냥. 어? 어? 야 펭귄은 이거 죽는다. 그 몬스타볼 재료. 이거 필요했는데. 잘 주웠다. 야 더 주워봐. 야 이거 재밌다. 초롱이는 뭐해? 야 초롱이가 나무 아니야? 나무에 데려다 가봐. 여기 나무에다 대고 이해봐. 뭐하냐? 야 초롱아. 너 할 줄 아는 게 뭐야. 초롱아. 초롱아. 초롱이 아무것도 못해. 초롱아. 너 이럴 거야? 내 얼굴 먹칠할 거야? 아니야 걔도 찾다보면 뭔가 할 거야. 아 요리나 할까. 할 거 없을 땐 요리지. 우리 초롱이는 요리라도 도와주나? 근데 우리 초롱이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뭘까? 초롱이는 개척이 없고. 그 정도는 아닌데. 본인의 몫을 해줬으면 좋겠다. 초롱아. 얘 가만히 보면서 혀 날랑거리는데? 초롱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? 초롱아. 기다리는 거 보소. 요리 남을 때까지? 이제 어따서 먹고. 초롱이 그냥 밥버러지 인뎁쇼. 왜 밥버러지라뇨. 하지 마세요. 아 초롱이 들어요. 내가 안 마음으로 초롱이 욕했지만. 초롱이 욕하지 마세요. 초롱이에 대한 공격은 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. 셀 정보에 각자 할 수 있는 작업 나와있어. 셀 정보에 각자 할 수 있는 직업에 나와있다고? 아 그런 게 나와있구나. 아 벌목 관리자. 공기부여. 누가? 얘 초롱이랑. 초롱이 성격 산업들. 근데 그런 말은. 아 자세히 보기를 해야되는구나. 공격 플러스 20. 초롱이는 괜찮네. 초롱이 싸놨구나. 싸나운 애였구나. 주인이랑 공격적인 건 잘 맞네요. 무슨 소리예요? 나 공격적이야. 초롱아 해치우고 와. 초롱아. 초롱이 개센데? 드디어 너의 셀머를 찾았어. 난 감동했다. 초롱이는 살인경기다. 답안일 따위 하지 않는다. 야 저기 뭐있다. 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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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나야 일로와봐. 뭐 있길래 그래? 저기 날아다니는 가오리 같은 게 있었어. 아 여기 있네. 루미카이트. 야 여기 엄청 새로운 애들 많다. 야 얘 잡아봐. 야 얘 어떻게 잡아봐. 안돼 죽이지마. 안돼 죽이지마. 저랑 같다. 난 나. 난 살인 기계가 아니야. 초롱아. 난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. 맞아 하늘만의 주유를 시킨 거야. 아이. 아. 여기 도망가. 으아이. 아이. 써걸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야 이거 관통아니야? 관통샷 아니야 이거. 에? 야 이게 좀 와야지. 됐다. 됐다. 와라. 안 돼! 안 돼. 야. 아! 죽었잖아! 펜키는 다른 포켓몬을 봐주는 게 싫구나? 그럴 수 있어. 어? 야, 습격 걷는데? 저기요, 잠시만요. 야, 빨리 와. 나 지금 뛰어나는 중. 어딨는데, 습격대? 보고 있다. 어디 습격대? 가만, 가만, 가만. 야, 이 썩을 놈 어디,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이 썩을. 어, 뭐야, 안 끝났어? 그럼 나 안 가도 되네? 뭐야? 오케이, 대초롱. 초롱이가 다 쓰러뜨렸어. 아니, 초롱아. 너 뭐야? 나 마실 갔다 왔는데, 너 뭐냐? 초롱이 이름이 괜히 초롱이가 아니네. 초롱이... 맑는 거 아닌데, 맑는 거? 무섭네. 현나야, 우리는 이제 인프라 구축됐어. 좋아. 넌 역시 인류의 희망이야. 우리 인프라 어때? 애들 물 뿌리고, 씨 뿌리고 난리 났어. 일단 요리나 해야겠다. 야, 순령사슴 뒤에서 순령사슴 또 묻을게. 그래. 쓰레기. 일 제대로 안 하면 너도 이렇게 되는 거야. 쓰레기, 쓰레기.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. 어쩔 수 없다고. 누군가는 이렇게 트찍질을 해야 한... 쓰레기야! 일을 한다고. 아, 나 진짜 자야 되는데. 6시 반이잖아. 자야 돼. 잘 거니? 응, 자야 돼. 잘 거면 여기까지 하고. 일단 여기서 끄자, 탑이야. 오케이.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